이번엔 오늘의 이슈, 화제의 연애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가혜 기자, 장기자랑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국민 가수라고 일컬어지는 이명웅 씨 얘기부터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최근 여론조사 보니까 21세기 최고의 트로트 가수 1위에 꼽혔습니다. 최고의 가수 1위인데 이제는 극장가에서도 영웅 시대 이렇게 불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많은 팬들을 거느리는 이명웅 씨가 이제는 극장가에서도 대활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명웅 씨의 서울 월드컵 경기장 콘서트 실황을 담은 영화가 개봉 이틀째 여전히 매출액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 시사회에서 이명웅 씨가 한 말도 한번 들어보시죠. 영광스러웠고 상상하기 힘든 그런 자리인데요. 꿈의 무대를 만들어주신 영웅 시대의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그런 이야기를 영화를 통해 전달을 드리고 싶었고요. 여러분, 건행! 방금 이명웅 씨가 건행이라고 했는데 혹시 무슨 말인지... 건행?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게 건행이라는 말이에요.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라는 말의 준말이라고 합니다. 이 영화 누적 관객 수가 7만 4천 명으로 곧 이제는 10만 명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해 3월 개봉한 이명웅 씨의 또 다른 콘서트 실황 영화죠. 아이엠 히어로 더 파이널의 최종 관객 수였던 25만 명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도 현재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시청자 여러분들, 건행! 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소식 한번 보면 배우 선우은숙 씨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선우은숙 씨가 전남편이죠. 유영재 씨 상대로 혼인 취소 소송 냈는데 어제 첫 변론이 열렸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월 소송을 제기한 후에 4개월 만에 첫 변론기일이 열린 건데 선우은숙 씨는 배우 이영하 씨와 2007년에 이혼을 한 이후에 2022년 9월 4살 연하 유영재 씨와 재혼을 하게 되죠. 그랬죠. 당시 선우은숙 씨는 유영재 씨와 만난 지 8일 만에 결혼을 결심했다고 밝혀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1년 6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습니다. 이유는 그때는 성격 차이였습니다. 그런데요. 이후에 선우은숙 씨를 만날 당시 유영재 씨가 양다리였다. 유영재 씨가 이미 삼혼이었다. 그래서 선우은숙 씨와 결혼한 게 네 번째 결혼이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었고 선우은숙 씨 측은 유영재 씨가 사실혼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지난 4월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겁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사실혼 관계에 배우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보고서 알게 되세요. 이게 뭔가 해서 주위 사람들을 수소문을 해보니까 사실혼 배우자가 있었고 그분을 와이프라고 호칭을 하고 부부동반 모임에서도 이 사람을 와이프라고 호칭을 했다라는 증언을 확보해서 증언. 네, 선우은숙 씨 측은 유영재 씨의 사실혼을 입증하기 위해서 와이프라고 소개하는 내용이 담긴 증거를 제출을 했고요. 사실혼 관계를 알고 있던 목격자에 대한 증인 신청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재판과 별개로요. 선우은숙 씨 친언니가 유영재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해서 이 재판도 좀 진행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사실 선우은숙 씨 언니의 법률대리인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좀 들어봤었는데 우선 변호사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피해자의 강국한 요청으로 육체적인 피해 사실은 밝힐 수 없지만 객관적으로도 주관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강제추행이 있었다. 선우은숙 씨 집에 언니가 집안일을 가끔씩 이렇게 도와주러 오곤 했었거든요. 그때 유영재 씨가 언니에게 신체를 접촉을 한다든가 아니면 선우은숙 씨 언니의 신체를 만진다든가 하는 일이 있었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통해서 직접 말을 좀 많이 들었지만 방송에서는 제가 좀 차마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선우은숙 씨 친언니가 수치심을 굉장히 크게 느낄 만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취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잘 해결되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는 김종민 씨 많이 아실 겁니다. 예능에서 많이 나왔는데 코요트의 멤버죠. 김종민 씨가 여자친구를 공개했는데 나이자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김종민 씨가 여자친구의 사진을 공개한다거나 한 건 아니고요. 여자친구의 존재를 밝히면서 결혼할 마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김종민 씨의 여자친구 신지 씨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그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나이가 굉장히 무척 어리던데 김종민 씨 보니까 저랑 나이가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나이가 어린 여자친구를 만나게 됐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무려 11살 연하라고 하는데요. 김종민 씨가 지금 1979년생이니까요. 저도 79년생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좀 따져보자면 46인데 여자친구는 90년생 35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친구와 이미 사귄 지 2년이 됐고 여자친구가 오히려 11살이 많은 김종민 씨를 아기 보듯이 귀여워해준다라고 하는데요. 김종민 씨 목소리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나를 좀 귀여워해줘. 아기 보듯이. 몇 살 차이나요? 11살. 그럼 띠 동갑은 아닙니다. 그런데 11살 아내인데 오빠를 귀여워하네. 귀여워하고. 사랑이다. 찐 사랑이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해주니까. 과거 김종민 씨의 여자친구를 본 적이 있었다는 김희철 씨의 말에 좀 따르면 김종민 씨의 여자친구가 무척이나 지적인 느낌이었고 기품이 있었다라면서 후기를 전했습니다. 김종민 씨는 여자친구를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만큼 결혼할 마음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사실 이 코요테 멤버들이 모두 미혼이잖아요. 그런가요? 그래서 처음으로 김종민 씨가 결혼식을 올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적자는 나이인데 좋은 최종적으로 꼴이 날 수 있을지 저희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고 서세원 씨, 서정희 씨의 딸 소동주 씨 한번 얘기해보려고 하는데 변호사 겸 방송인으로 활동 중인데 결혼 발표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서동주 씨가 어제 자신의 SNS에 글을 좀 남겼는데 내년 중순쯤 결혼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예비 신랑은 비연예인이라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면서 상세히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예비 신랑에게 자신과 결혼해줘서 고맙다라고 적었는데요. 이 재혼 소식에 수백 명의 네티즌들이 축하 댓글을 올렸습니다. 서동주 씨는 이 글과 함께 남자친구와 찍은 사진도 같이 올렸거든요. 얼굴은 그런데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서동주 씨가 보니까 한 차례 이혼을 한번 겪은 바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2010년 미국에서 6살 연상의 하버드대 출신 재미교포 사업가와 결혼을 했다가 2014년 이혼을 했는데 서동주 씨는 자신이 당시 좀 많이 어려서 스스로를 잘 몰랐던 것 같다. 자신 성격이 원래는 굉장히 순종적이고 얌전하고 배려심도 많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자신이 좀 이혼을 겪고 나서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니까 자신 스스로도 좀 관심 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은 사람이었다면서 당시 심경을 좀 전하기도 했습니다. 서동주 씨는 이혼 후에 로스쿨을 졸업하고 2019년 미국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미국 로펌에서 근무한 후에 현재는 방송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긴 한데 어머니 서정희 씨도 연애 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서정희 씨는 6살 연하 남성과 또 연애 중인데 6살 연하 건축가 김태현 씨와 현재 4년째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동주 씨는 그런 어머니가 자신에게는 화가 많아서 평소에 엄청 뭐라고 하는데 아저씨한테만 전화가 오면 또 오글거리게 대답을 한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서정희 씨는 나중에 서동주 씨와 합동 결혼식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너스레를 떨기도 했는데요. 과거 서세원 씨와의 이혼 후 또 서정희 씨가 암투병을 하는 등 여러 고생을 하다가 이제야 좀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지낼 수 있어서 현재는 팬들도 많은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한번 새 출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네.